우리 딸, 밥먹제 보미야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응 잘 있었어? 응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실물이다. 새벽에 목소리 듣다 잔 것 같은데. 출근 전화해. 얼굴 보고 싶어서. 잘 못 자겠어. 남은이가 저기 쇼파에 없어서. 어? 오빠는 바빠서 잘 오지도 못하는데. 혼자 좀 무섭고 쓸쓸하고. 그럼 다시 올까? 그리고 막 심심하고. 놀고 싶고. 보고 싶고. 뽀뽀하고 싶고. 마 attend이. 오빠. 쇼파는 그리스에 당근. 대략. 한글자막 by 한효정